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E 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니까 그냥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블랭크를 통해서 공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값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NO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즈블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작업 상황은 G3에 있고요. G3의 값이 이즈블랭크를 통해서 공백입니까? NOT을 통해서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작업 상황이 품절 도서가 아닌 행에 대해서 품절 도서가 같지 않다라고 비교하기 위해서요. 작업 상황이 있는 G3을 선택하시고요. 같지 않다 품절 도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ENTER 눌러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입력 일자와 신청자 이름 우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7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두 번째 서명 저자 그 다음에 작업 상황 선택하고 컨트롤 C 옆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조건과 추출할 필드 작성하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G4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I2부터 I3 드래그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하실 수가 있고요. 열 너비는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B3부터 G43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요. 세 번째 행마다 글꽃 스타일을 기울인 꼴에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행마다 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눴을 때 0입니까? 라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모드란 함수와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로우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기준을 B1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B열에 있지만 행의 밑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행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로우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그 값을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0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꽃 스타일을 기울인 꼴에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 노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3행마다, 이렇게 세 번째 행마다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서 가로와 세로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매 페이지 하단 가운데 구역에는 그러면 머리끌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가운데에다가는 현재 페이지,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접입합니다. 바닥글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할 영역을 B2부터 D42까지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이 행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니까 반복할 행에다가 행머리 글 2를 클릭하셔서요. 인쇄했을 때 이 행은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명과 표 1을 이용해서 성명과 표 1을 참조하셔서 부양 공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함수는 if와 isError와 매치 함수인데요. 목록에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if, isError를 통해서 에러가 있을 때, 어, 있을 때, 있을 때, 어, 있을 때, 어, 잠시만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선 찾아볼게요. 어,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으실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그게 있으면 예, 아니요. 매치 함수부도 작성해보죠.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음, 지금 관계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성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으러 갈 거니까요. 바로 b4에 있는 성명을 가지고 오른쪽 성명에 가서,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어, 김가인은 두 번째 있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쭉 복사해 보면, 어,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네요. 입륜 안은 없으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데이터를 찾은 값은 몇 번째, 성명에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했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있으면 예라고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혹시 이제 에러입니까? 혹시 아까 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에러였습니까? 에러였다면 뭐라고 표시하실 거예요?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예요. 에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에러였어요. 그럼 아니요. 에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 라고 할 겁니다. 말에 처음에는 목록이 있으면 예 라고 저는 예부터 추류값을 전제로 생각했는데, 이제 에러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의 숫자가 반환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까? 이제 에러입니까? 그렇다면 화면에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부양공제 예.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보면, 네,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아니요.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러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H4부터 H42 영역에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할 거고요. 법인명에 따라서 사업자 번호를 가져다 표시하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수정할 부분이 있겠죠. 먼저 사업자 번호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요. V루커. 그 다음 법인명을 가지고, 바로 왼쪽에 있는 법인명을 가지고,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표 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그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열외서 값을 찾아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사랑 의원은 사업자 번호를 찾아서 가져왔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하여 구하고, 사업자 번호에, 가져온 사업자 번호에, 다섯 번째 두 자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할까요? 어,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는, 첫 번째 항상 수식을 수정할 땐 첫 번째입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하셔서, 올드 텍스트, 지금, 음, 브이루컵을 통해서 구한 값에서, 심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뭘로 바꾼다? 어, 큰 땅표 묶어서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 하나,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 진한, 검정색 동그라미 넣으셔서,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에,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는 이렇게, 어, 무특수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오류가 발생할 때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H4에 오셔서요. 어, if 에러 함수입니다. 이거는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있습니까? 어, 값을 그냥 표시하는데, 맨 끝에 가서 심표, 오류가 있을 때만 공백 처리해주세요,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표 1의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내용과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별 금액의 합계를 표 4에다가, 표시하라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썸 함수를 구할 거고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일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우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썸과 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프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소득공제에 해당한 데이터가, 신용카드입니까? 직불카드입니까? 라고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M14와 같습니까? 비교하는데, M14, M15, M16, M10에 있습니다. 라고 M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는요, 일반 사용분,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에 해당한 데이터를, F열부터 드래그 하십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일반 사용분하고 같습니까? N13과 같습니까? F4, F4, 13행에 있다라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합계는, 금액입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문제에서 합계는 천원 단위로, 천원 단위로, 지금 아래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천원 단위면, 뒤에 있는 세 자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D자리 세 자리를 생략해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한 값을,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뒤에 생략하더라도, 0,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겠으니까,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 세 자리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심표 넣어주시고요. 텍스트 함수에 형식을 넣는 거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이용해서, N21부터 N24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은 라지와 스몰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커서를 N21에 갖다 놓고요. 차이값이니까 라지 함수에서, 그 다음에 스몰 함수를 빼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지와 이프 함수 사용하니까, 이프 조건을 주실 거고요.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는 조건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의료비, 그 다음, 네, 그러면, 네, 범위를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소득 공제에 가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일반 의료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N20셀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N20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데, 관계에 가서, 관계를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M21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그럼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이면서, 관계가 본인, 부모, 자에 해당한 데이터,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한, 관계별 최대 금액, 금액에 대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로 큰 값이니까, L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최대 값이 구해져요. 이 값에다가, 최소 값을 똑같이 쓰는데, 함수만 좀 다르거든요. 쭉 범위 정해서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컨트롤 V 하는데, L 대신에요, 스몰로만 바꾸시면 돼요. 스몰, 첫 번째로 작은 값, 이라고만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식은 똑같아요.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첫 번째로 작은 값, 이라고 해서, 스몰로만 바꿔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 CTION, FN, 의료비, 보조, 입력받는 값은, 관계, 소득공제, 그 다음에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IF, 만약에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본인, 소득공제가 이렇다면 된, 다시 한번 내려와서요. 일반 의료비 상태에서, 첫 번째 일반 의료비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일반 의료비 중 안에서, 다시 한번, 간계가 같습니까? 본인과 같습니까? 혹은, 간계가, 자와 같습니까? 혹은, 간계가, 처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일반 의료비 안에서, 간계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요.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우리는, 금액의 80% 곱하기 0.8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S, 아니다면, FN 의료비 공제에다가는, 50%, 0.5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작업하는, IF에 대해서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다시, else, 우리는, 의료비 보조에 대해서,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문제에서, 0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입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일반 의료비 안에서, 관계를 물어보고, 의료비 고조를 계산하고요. 의료비,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 그냥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선택한 다음, 일반 의료비 보조 선택하고, 관계, 그 다음 소득공제, 그 다음 금액, 각각 하나씩, C4, E4, 그 다음에 I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테이블 문제인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P2셀부터 시작하고요. 데이터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C드라이브 안에 기출문제 가셔서, 가져올 데이터는, 생활 기상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기상자료를 더블클릭 하시고요. 지역을 가져오실 거고요. 기상도 가져오실 거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에 12호를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 네, 다음 누르셔서,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기상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는,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을, 계산을 통해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추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분석의 필드미,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름을, 겨울 기상, 는 하시고요. 12월과 더하기, 1월 더블클릭, 2월 더블클릭, 하시고 나서,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봄 기상을 만들기 위해서, 봄 기상, 는,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한번 누르셔서,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겨울 기상, 봄 기상, 두 개의 계산 필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하나씩 만들고, 따로따로 작업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작업하셔도 되고, 갑에서, 행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 배치를 하셨고요.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 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총합계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으려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스타일 밝게 1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택된 게 밝게 16번이니까, 15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행머리 끌, 열머리 끌, 그 다음에, 줄무늬 10가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10가지 체크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 작성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범위를 D3부터, E35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제한 대상에서,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2021년 03, 01부터 끝 날짜, 2021년 04, 30까지 입력합니다. 범위를 제한, 날짜 제한을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는데요. 메시지는, 입력 날짜 범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 날짜 범위에, 3월부터 4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오류가 있다면, I자가 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선택하시고, 날짜 확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필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필터 클릭하신 다음, 개화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의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날짜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2021년 3월 1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선택하시고요. 날짜에서, 2021년 3월 1일, 그리고, 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선택하시고요. 이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유, 2021년 4월 30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과, 그 다음에, 4월 30일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릭하신 다음, 기존에 작성된 차트를 가지고, 데이터 운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법내 항목의 이름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2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1은 서울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D4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울 맞고요. 확인. 2를 선택하고 편집 누르시면, D9라고 되어 있으니까, D9는 대전입니다. 대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3을 선택하고 편집했더니, D6이라고 되어 있고요. D6을 확인하니까, 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확인. 다시, 4를 선택하고 편집 누르시면, D5라고 되어 있습니다. D5는 부산입니다. 부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범내가 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데이터 표식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클릭하신 다음, 미세 효과에, 미세 효과에, 검정 어둡게 1번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는, P2셀과 연동하겠다라고, P2셀을 선택하고, 엔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글꼴 스타일,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3인데, 없으시면 직접 1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소값을 4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6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우리 간격, 최소값, 최대값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죠. 눈금선을 클릭하셔서, 기본 주, 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눈금선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효과를 클릭하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F7부터 F39 영역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니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양수일 때는 파란색, 색깔이 먼저예요. 파랑이라고 넣으시고요. 파랑을,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0.0이라고 넣으시면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수일, 세미콜론 넣으셔서요. 음수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빨강을 입력하신 다음에,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 또 넣으신 다음에, 0의 값은요,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하래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셔서, 우리 검정색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입력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서식 적용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셔서, 위치가 B2부터 C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부터 C3 영역의 드래그, 서식 적용 매크로 선택하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범위를 F7부터 F39까지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종료하십니다. 다음은 삽입의 양식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식 해제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에, 폼을 보이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성적 입력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성적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폼을 선택하고, 성적 등록 화면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가요, CMB 수강자에 대해서 연결할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봤더니요, O6부터, 영문자 O6부터, 그 다음 P17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 P 두 개 열을 연결하는 거네요. 컬럼 카운트 2라고 넣으셔도 되고, 사실 생략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첫 번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2번보단 3번이 간단하니까, 3번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메시지 박스, 직접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BOX,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네요. 나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프론 타이틀에 대해서,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에 대해, 어, 폼을 닫아야 되겠죠. 메시지 삭제를 보여주고 나서, 언노드미 라고 입력하셔서, 폼을 닫아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폼에서 우리가 등록 버튼,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BOX의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 보시면, 4개인데,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행의 위치는 I라는 변수에다 기억할 거고요. 렌지 RANGE 기준 셀을 BO셀로 잡을 거고요. BO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 지금 구하면 4인데, 우리는 8행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합니다. 셀즈 I,E 비열에다가는요, 학번을 입력할 건데요. 학번은 잠시, 폼에 와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고 띄웠을 때, 학번은 수강자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선택하면, 홍의주를 선택하면, 홍의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여섯 번째 열에, 오열에 번호를 넣어서, 학번을 가져올 거고, 성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다시 한번 가서요,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는 엑셀에서 화면에서 가져올 건데요, I,LORA는 변수를 따로 쓰지 않고요, CNB 수강자에서 내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선택하면, 첫 번째 홍의주를 선택하면, 여섯 번째 행에 있더라, 그 다음, 가져올 데이터, 열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A부터 카운트를 하시면 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마찬가지로 성명은 동일한데, 우린 데이터를 C열에 입력하실 거니까, 3으로 바꿔주시고, 가져올 데이터는 열 여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V에서, D열에다가는요, 폼에서 입력하는 값을 입력할 건데, 폼에서 결석에 해당한 값을, TXT 결석에 해당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지각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열에 입력을 하실 건데요, TXT 지각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여섯 번째 출석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 열의 출석은, 계산식으로 좀 작성하는데요, 20 마이너스, 20 빼기 마이너스, 결석의 값을 가져옵니다. 가로 열고, Cels, 결석의 값은 네 번째에서 가져오네요. 네 번째에서 가져온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지각에서 가져온 값, Cels, I,5에서 가져온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값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과제는, 똑같이 입력받는 값이니까, 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폼을,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값은, TXT 과제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값은요, 평가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평가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평가까지 쓰시고, 아홉 번째에 대해서는요,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그럼 if 함수가 또 필요하네요, if, 만약에요, 어, 여섯 번째에서 아까, 구한 값, 출석이, 출석이란 값이 여섯 번째 있거든요, Cels, I,6에서 구한 값이요, 이 12보다 작다면, 된, 우리는, 음, 아홉 번째에다가, 아홉 번째 열에다가,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 미달, 그렇지 않, 미달 제가 가로를 계속 지우네요, 네,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아홉 번째 열에다가, 출석 미달만 표시하시고, 그냥 end if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e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한번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해보시고, 맞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주가 있으니까, 강주일을 선택하고요, 결석, 뭐 한 번, 그 다음에 지각, 한 번, 출석, 과제, 과제 점수 15점, 그 다음에 평가 점수 60점이라고 입력하고요, 등록 한번 눌러보시면, 출석 미달이 아니어서, 이렇게 비고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미리 엑셀에 서식이 적용된 거에 따라서, 숫자는, 종료 버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 맞춤, 그 다음 문자는 왼쪽 맞춤이고요, 위하고 아래 서식이 다른 거는, 미리 가운데 맞춤이 좀 되어 있어서, 결과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